안녕하세요. 쌍방울 눌림매매 영상입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기다리지 못하는 내 심리가 문제죠. 오늘은 장이 좋았음에도 수익은 커녕 손실보다가 일 다 보는 줄 알았습니다. 최근 매매 기준을 강화했는데 어제는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도 매매할 종목이 보이질 않았죠. 그러자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세운 매매 기준이 공상 속의 매매 기준이었던 건 아닐까? 오늘도 종목이 안 나오고 내일도 종목이 안 나오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통계적으로 매일 한두 종목은 나와줘야 정상인데 오늘도 종목이 없다면 통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제가 뭔가 잘못 계산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0시가 다 되어가는데 매매해야 하는데 왜 종목이 없지? 그러다가 결국 과거에 안 좋은 습관이 나와버렸습니다. 조급하게 돌파 내동매매를 했던 것이죠. 저의 실수는 손실매매 영상과 함께 다음 영상에서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돌파 내동매매를 했던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제는 매매할 종목이 없었다고 하지만 사실 돌파 매매로 접근할 만한 종목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돌파 매매를 접기로 했기 때문에 전부 놔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돌파 매매로 수익 볼 수 있던 종목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돌파 매매했다면 어제 오늘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았죠. 제 강화된 기준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매매할 종목은 보이질 않고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부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도달하자 갑자기 심리적으로 조급해졌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서는 안될 돌파 내동매매를 하게 되었고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복구하는 매매를 하게 된 것이죠. 참고 참고 잘 참다가 마지막에 뛰어들면 항상 고점 추격매수가 되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건 정말 매번 겪지만 신기합니다. 지나서 결과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매매할 종목은 있었으며 그것도 두 종목 이상 있었으며 기다렸다가 정확한 타점에 매매했다면 올바른 수익 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고 조급한 마음에 돌파 내동매매를 하다보니 손실을 받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매매해도 앞선 손실이 있다 보니 수익보다는 손실을 겨우 복구하는 수준에서 장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문제는 내 자신의 분석을 믿지 못했고 의심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확신과 자기의심의 판단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자기확신만큼 한순간에 골로 가는 케이스는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나 자신을 의심해 보는 건 유연한 사고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성찰하고 내가 잘못 생각한 건 없는지 리플렉션 해보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의 문제는 너무 의심이 많고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두 종목은 매매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나온다는 사실은 장 초반 1시간 동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루 전체를 통틀어 계산한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민감하게도 장 초반 1시간 동안의 흐름만 보고 내 매매기준이 잘못되었는지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어기고 돌파 내동 매매를 했죠. 하지만 이내 귀신같이 매매기준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속속들이 출연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 건데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단 30분만 기다려도 되는 문제였는데 그 짧은 시간을 못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도한 자기확신도 경계하면서 과도한 자기의심도 경계해야죠. 그 중간 어느 지점이 업티멀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베스트한 판단은 이거 같은데요. 매매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이상함을 느꼈다면 즉시 매매를 중단하고 문제점을 파악해보는 것이죠. 매매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돌파 내동 매매를 한 건 문제입니다. 돌파 내동 매매는 기준과 별개로 그냥 기준을 벗어나 완전히 내 마음대로 매매한 것이라 잘못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를 완전히 벗어난 거죠. 매매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세워서 매매할 종목이 없는가?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종목이 안 나온다는 문제가 돌파 내동 매매를 해야 한다는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웃기게 매매를 한 건데 내 매매기준이 뭔가 틀린 것 같으니까 돌파 내동 매매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던 거죠. 전혀 근거가 아니죠. 그냥 심리상으로 조급해서 불나방처럼 뛰어들었던 겁니다. 매매기준이 맞지 않으면 왜 매매기준이 맞지 않는지를 점검해야지 갑자기 돌파 내동 매매를 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이었고요. 그래서 손실을 본 거죠. 그러니까 매매기준에 부합하는 종목이 없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설정한 기준이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그 기준이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를 분석하면 됩니다. 이게 정상이죠. 내 매매기준에 의심이 들었다고 갑자기 원칙을 벗어나 기준을 세워놓지도 않았던 돌파 내동 매매를 하는 건 비정상이라는 소리입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행동이죠. 계획에도 없는 행동이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항상 기준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기준을 벗어나 움직이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가 세워놓은 기준이 뭔가 이상하다? 일단 모든 행동을 멈추고 그 기준을 점검해야 하죠. 그 기준이 이상하다고 갑자기 예정에도 없는 돌발 행동을 하면 말 그대로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면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는 게 합리적이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는 더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개념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건 어떻게든 하겠는데 내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자신도 스스로 통제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이유는 있는 것 같은데요. 돌발 행동을 할 때면 머릿속에서 기가 막힌 합리화가 일어나면서 스스로 설득하고 납득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 행동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죠. 저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는 그 설득 근거도 터무니없으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그럴싸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속여버리는 거죠. 사실 제가 돌파 내동매매 했던 건 쌍방울이었습니다. 쌍방울의 앞에 차트에서 돌파 내동매매 하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이후에 영상을 올려드릴 텐데 저는 오늘 쌍방울은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눌림에 매수하려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쌍방울이 조정을 가야 되는데 조정을 안 가고 갑자기 미친듯이 계속 가니까 차마 더 이상 못 기다리고 탑승했다가 손실을 본 것이죠. 상한가를 갈 종목을 예측했는데 못 잡으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기회를 안 주고 상승하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라도 따라 붙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결국 타이밍상 판단 미스였던 것이죠. 결국 장후반 쌍방울은 제 예상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건 맞췄지만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조급했던 것이죠. 종목은 맞췄으나 타점이 틀렸던 겁니다. 주식투자에서 수익을 보려면 종목도 맞추고 타점도 맞춰야 하는데 저는 하나는 맞고 다른 하나는 틀렸던 겁니다. 상한가를 갈 종목을 눌림해서 매수해야 하지만 미친듯이 상승하니까 못 기다리고 따라 붙었다가 손실을 본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기다리면 분명 매수 기회를 주고 가는데 못 기다리고 불나방 매매를 하니까 상한가를 가는 종목에서도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타점이 틀린 이유는 최근 어제 오늘에 걸쳐 미친듯이 위로 쏘는 돌파 매매의 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급격하게 위로 쏘아올리는 상황인데 쌍방울도 설마 제대로 눌림을 주지 않고 가는 게 아닌가 조급했던 것이죠. 어제 매매할 종목이 없어서 못했으니까 오늘 쌍방울도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급했던 것이고요. 이런 조급한 심리에 저 자신을 설득하는 두 가지 논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쌍방울은 오늘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이건 실제로 맞는 예측이었죠. 두 번째는 미친듯이 위로 쏘는 돌파 매매 장이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갈 가능성이 높은 쌍방울을 눌림에서 잡으려고 하면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조급한 심리까지 더해져서 불나방처럼 돌파 내동 매매를 하다가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듣고 보면 그 순간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인 해석이지만 실제로도 곧장 상한가를 갔다면 유연한 사고로 유연하게 대처해서 수익을 받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 전제부터 틀렸던 건 저는 돌파 매매를 안 하기로 기준을 세웠었는데 그 돌파 매매를 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받다 하더라도 그거는 점검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손실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더 크게 당하기 전에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원칙이 없는 걸 해서 문제라는 겁니다. 돌파 매매를 안 하기로 했다면 안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설득하는 신박한 논리들로 나의 뇌를 마비시키고 불나방 매매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었고요. 주식 투자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뭐라 하든 시장이 어떠하든 내 갈 길만 올바르게 가면 됩니다. 시장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시장이 갑자기 돌파 매매가 잘 먹힌다고 혹해가지고 나도 한 번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나만 당합니다. 신기하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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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았다가 딱 한 번 나도 하는 순간 나만 손실이죠. 그런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내 자신을 절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런 원칙을 벗어난 매매를 하지 않도록 잘 깎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